국민 고통만 가중시킨 문정권 부동산 정책, 땜질 말고 변화하십시오. 정부 여당이 족족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여당이 그토록 오락가락하던 종부세는 억단이는 반올림을 적용한 듣도 보도 못한 445입 종부세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상위 2%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실제 상위 2%에 포함되지만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나오면 세수에 그만큼 구멍이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상위 2%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정되기 전까지 납세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데다 명확성까지 잃었으니 조세의 저항은 불보듯 뻔합니다. 심지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적 하에 세금을 무분별하게 동원한 땜질식 세제 개편의 결과 고가주택의 기준도 들쭉날쭉 엉망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유세이지만 종부세 공시가는 11억 원, 재산세는 9억 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집값 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고민 없이 세금으로 집값 때려잡겠다며 때마다 세제의존 대책을 흩뿌린 결과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가 되었고 우리 국민들만 더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이 정권이 헛발질을 하는 동안 서울 집값은 6개월 새 평균 1억 원이나 올랐고 오르는 집값과 전 월세를 못 버티고 올해 탈서울을 택하는 인구가 1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며 국민들을 힘들게만 할 것입니까? 이념에 사로잡힌 수십 번의 땜질식 정책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무려 4년째입니다. 정권의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 주십시오. 2021년 7월 9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보승희입니다.